이 칠흑같은 어둠속의 흑백세상은 어디일까요? 우리는 지금 달 표면에 와있습니다. 빛과 어둠의 명함에 공포감이 느껴지는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의 호기심은 거침없이 달로 향합니다. 달, 달은 유일한 곳입니다. 인류가 발자국을 디딘 유일한 지구 밖 세상입니다. 인류는 알고 있습니다. 우주는 끝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넓고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각종 시뮬레이션과 영상으로 구현된 우주는 우리에게 경이로움과 절망감을 동시에 선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거기까지입니다. 우주의 광활함에 소름 돋을 지언정. 안타깝게도 현재로서 인류는 달 밖에는 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달은 인류에게 우주 진출이 있어 전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달의 실제 모습 뿐만 아니라 시뮬레이션 상에 구현된 달의 모습도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작 전에 달의 신비한 모습을 잠시 응시해보세요. 컬러가 없는 흑백 세상과도 같은 공간입니다. 치흑 같은 공간으로 가면 무서움을 느낌과 동시에 소름마저 돋습니다. 그렇기에 때로 더욱 신기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먼저 달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을까요? 불과 3개월 전에 나사에서 달 탄생에 관한 새로운 영상을 공개하였습니다. 이전과 다른 새로운 슈퍼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한 것으로 이 영상 하나면 달 탄생에 관한 호기심을 풀고 우리의 상상을 자극하기에 충분합니다. 지구의 달의 기원에 대한 새로운 견해 새로운 슈퍼컴퓨터 시뮬레이션은 달이 단지 몇 시간 안에 형성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달의 형성에 대한 가장 높은 해상도의 시뮬레이션 중 하나입니다. 시뮬레이션은 화성 크기의 물체가 우리 행성과 충돌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충격으로 인한 파편이 두 개의 몸체로 형성됩니다. 둘 중 작은 것이 달이 될 것입니다. 큰 물체의 것이 작은 물체를 앞으로 밀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은 넓고 안정된 궤도로 빠져나옵니다. 원시뮬레이션은 달의 탄생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또한 천문 연구원들이 지구와 달의 얽힌 역사를 더 잘 이해하도록 도울 자료가 될 것입니다. 원시뮬레이션에 관한 논문 공동조자인 더람대 빈센트의 그 교수는 달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알수록 지구의 진화에 대한 지식도 늘어날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구와 달의 역사는 서로 얽혀있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는 비슷하거나 다른 충돌로 인해 변화된 다른 행성들에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말은 곧 달, 지구, 태양 탄생의 비밀을 아는 것은 곧 우주의 신비를 풀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결국 우주는 충돌로 가득 차 있고 이러한 충돌은 행성의 형성과 진화에 필수적입니다. 달과 행성 탄생의 비밀은 현재에도 끊임없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 밝혀지는 날 우주의 탄생의 비밀에 좀 더 다가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는 달의 표면은 거뭇거뭇한 부분이 무수히 많습니다. 이 부분들은 왜 생겨났을까요? 이에 대한 궁금증과 호기심을 풀고 우리의 상상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영상이 있습니다. 해마다 달의 크레이터 분화구는 절대 변화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이 형태들은 이제 영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달이 항상 이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나사의 달 정체 위정 덕에 우리는 달의 표면을 관찰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달의 역사를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달엔 약 45억년 전의 지구에 충돌한 잔해에서 형성된 거대한 마그마 구체로부터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그마가 식기 시작하여 마침내 크러스트를 형성합니다. 달 표면 바로 아래에는 마그마가 있습니다. 약 43억년 전 이곳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달의 남극 위치에 남극 에이트킨을 형성하고 이 충돌은 달의 반대편 멀리까지 파편을 보냅니다. 이 거대한 충돌은 달 표면에 대규모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후 하나하나 또 다른 거대한 충돌이 달 표면의 모양과 지형을 바꾸고 일부는 매우 큰 지하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결국 달의 바다로 알려진 달의 어두운 색 반점 형태의 지형이 될 것입니다. 이 반점들은 크레이터에서 시작되었지만 상대적으로 얇은 지각으로 인하여 곧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달이 아직 완전히 식지 않았기 때문에 충돌로 인한 균열을 통해 내부 용암이 밖으로 빠져나오기 시작했고 그 결과 화산 활동이 일어났습니다. 용암을 분하고 전체에 퍼뜨린 결과로 이어졌고 우주 속에서 서서히 식어갔습니다. 이 부분들은 달의 주변 부보다 더 어섭게 보입니다. 이유는 현무암의 함량의 영향과 약한 빛으로 인한 것입니다. 약 10억년 전에 달의 화산 활동은 달 표면에 남은 마지막 큰 충돌이 다른 충돌체에 의해 계속 타격을 받으면서 달의 측면 근처에서 끝났습니다. 초기 달의 크레이터를 형성했던 큰 부분의 물제보다는 훨씬 작았지만 최근에 알려진 바로는 달 표면에 가장 최근 가장 큰 영향들 중 일부입니다. 키초어 커프니커스 독특한 아리스타르 쿠스프나고는 이렇게 형성되었습니다. 이렇게 탄생된 달의 역사와 태양빛의 반사 덕에 드디어 오늘날 우리가 보는 달과 유사한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달의 표면은 계속해서 충격의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표면 충격의 속도는 점차 느려졌고 달이 자신의 역사에 대한 영구적인 기록과도 같은 변화가 거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인류가 현재 살펴볼 수 있는 지금의 달처럼 그 모습은 정체되었고 그 변화는 급격히 느려졌습니다. 본 영상을 통하여 달의 크레이터 분화구가 달의 표면에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엿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달은 이러한 탄생과 충돌을 거쳐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고 태양과 더불어 없어서는 안될 그 무엇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이 달은 시뮬레이션으로 구현된 우주 속 달의 모습입니다. 아폴로와 다양한 위성들이 촬영한 실제 달의 모습과 놀랍도록 흡사합니다. 아주 잠시만 달의 모습을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아폴로와 다양한 위성들의 아폴로와 다양한 위성들을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는 38만 4천 4백 킬로미터입니다. 수치로는 감이 오지 않아도 지구와 달 사이에 약 30개의 지구가 들어간다는 사실만 알아도 가장 가까운 달마저 엄청나게 먼 거리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인류가 아폴로 11호를 통하여 달의 첫 발자국을 내디뎠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개인에게는 작은 발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큰 도약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 목소리와 이 울림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도전엔 수많은 희생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잊고 있던 저 스스로를 반성하고 이를 추모하며 이 영상을 전해드립니다. 더 보길 안참조 바랍니다. 인류의 우주로의 진출을 위한 도전엔 절대 쉽지 않음을 다시 한번 상기해봅니다. 초현실 우주체감은 앞으로도 우주에 대해 흥미롭고 우리가 알아야 할 그런 소재를 찾아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기한시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